도착 도착 오늘 둘째 날은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희준이 형이 낚시왕이라서 저는 낚시를 한번도 안 해보고 우와 와 오늘은 날씨 좋다 여기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? 원래는 저 테트라프트 위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이에 대교가 너무 위험해서 야 진짜 바위가 죽이네 어디요? 그러네 나 여긴 처음 봤네 여기 테트라프트 너무 위험하다 네 테트라프트 위험하다 내가 처음번은 그냥 던져줄게 이정도 해놓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잡고 이거를 이렇게 잡는 거 네 회전을 이용해서 딱 한 이 정도 높이에서 딱 놓는 거야 손가락을? 네 어쩔 수 있어 아 떨어졌어? 어 가라앉고 금방 가라앉거든 네 잡고 있으면 뭔가 투두둑 하든지 네 고기가 물면 여기가 막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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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뭔가 흔들린 거 같아서 다 뒤에서 한 거 같아서 빨리 가 빨리 빠르게 빠르게 뭐 걸린 거 같은데 뭐 걸린 거 같은데 걸렸어? 그래서? 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거 닫아 닫아요? 이렇게? 어 근데 원래 금방 차 안 잡혀 좀 냅둬야 돼 아 그래요? 대기 지렁이 아 이 새끼들 손 물어 그리고 징그럽게 생겼잖아 근데 얘네가 안 빠지고 잘 물어 이거 뭐 바로 이곳으로 하는 거야 아 그래요? 뭐야? 입 좀 온다 낙지 그러네 잘 먹어봐 왔다 어? 어? 진짜 왔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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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와 와 이거 뭐야 이거? 성대 지렁이네 성대 성대 이거 어디다 넣지? 아 맞아 우리 채집통에 없네 비닐봉지에다가 넣어야 되나? 하나 둘 셋 오! 안돼 아직 오! 아니 물건 좀 불쌍한데 찍었어? 형 근데 형 왜 이딜가 일신지 처음으로 안올렸어 이게 이 ken 오! 오! 어떻게 charge 바로 오지? 그게 이쯔이야 올라와 까먹었네 아이씨 오 좋았어 너가 알아서 까야되고 본인만 하라고 끌고 가는데 끌고 가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데 뭐 먹은거 같다 확체해 늦게져 늦게져 야 고풀 어딨어 어떻게 해 계속 감아 계속 감아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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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너 성게이거 잡고 뭐야 성게도 잡았다 야 감아 줄 더 감아봐 고기 보이게 1타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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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더블히트 더블히트 나이스 아 근데 우리 채집통이 없네 야 이따가 여기 간압을 갖고와서 라면을 끓는거 저장에 야 인생 천낫쇼 야 인생 천낫쇼 오케이 으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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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 어 수고하니까 지금 아 깨야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제일 뜨겁다 그니까 그니까 유명하지 않아서 좀 더 좋은 것 같아 흥적해져 헐 헐 헐 헐 헐 헐 지금 당황했어 아무리 차도 당황했어 아 여긴데 아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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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진짜 되게 뜬금없는데 딱 가게가 이뻤데 물메이메 아 비비도 맛있는데 아 형님 근데 여기 영덕도 약간 좀 오래된 집 그런 거 비싸죠? 닭값도 비싸죠 영덕 오래된 집? 네 우리 바닷가 좀 평당도 진짜 오백육비죠? 평당이요? 어 바닷가 바닷가 안 오죠 동네 안에는 뭐 아니 나중에 둥거라서 약간 뭔가 이런데 리모델링해서 어 여기 쉬었다 가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와 평당 오게냐? 여기 따로 오게냐? 진짜? 아 이거 짜장인데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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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건 되게 바닷가 먹나? 아 네 고맙습니다 미자지? 아 미자 날로 왔네 퇴원은 안 찍은 거 엄마한테 계신다 돌아왔어 아 진짜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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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는 조금 내려가서야 될 것 같아요 그죠? 너가 여기 테트라포트 쪽으로 가래 아니면 어디로 가래? 너가 편으로 가래? 제가 좀 안정한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어? 야 오늘 이쪽에 가서 저기 테트라포트 위에 앉아서 해 오심 헤어 아 하필 에 에 한 명만 남겼되지 않아? 한 명만 남겼되지 않아? 한 명만 남겼되지 않아? 한 명만 남겼되지 않아? 와... 와... 기네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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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? 오... 뭐야? 잡았을냐? UCK 전화기 못갔어요 됐다. Derek 아.. 일단 밥 먹고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와.. 얘네 기다리고 있는 것 봐 자! 오, 오.. 오~~ 가져갔어 와!! 재빠르다 어떻게 beg Ihrer 어떻게 해 새벽 낚시를 오다니 아 새벽이래 수미아 낚시 와 이건 더 좋은 건가 보네요 거의 2개 해서 100만 원이 넘어 이거야? 이게 보통 형이 그거 하는 건가? 어 내가 배스 낚시 할 때 배스 낚시 할 때 얘네 왜 이렇게 팔팔해? 그러니까 장갑 끼고 여기 아니 먹으면 없어 자전거 타고 왔네 아 여기는 확실히 한 분과 한 분의 맹새가 어 난 잘 끼지 아 진짜? 그냥 이렇게 잡고 꽉 잡고 이렇게 이렇게 말면을 넣어야 돼 우선아 이걸로 해 잡해도 돼요? 어 이거 때문에 하나 더 가져와줘 잡죠? 어 잡다 줄래? 이거 여기서 주운 거야 잘 키우기 때문에 맨 손으로 끼는데 아 이거 좀 무서운데? 잘 키우기 때문에 야 잘 끼지 않아야 돼 이거 기네 아이가? 그러니까 포인트를 맞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너무 가있다 오 잡았다 한 마리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오 나이스 나이스 보림이 큰데? 나이스 야 찍고 있냐 이거? 어 어 나이스 야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큰데? 그러니까 야 근데 꽤 코 아 재밌더라고 입질이 야 이 정도면 손만 좋았겠는데? 이거 너도 포인트를 받고 봐 네 전혀 관리하세요 아 입질 올 때 딱 낙하채야되나? 그건 아니죠? 아홉이 타자 어? 입질 올 때 딱 낙하채야되나? 입질 올 때 타이밍 맞춰서 낙하채야되고 너 중요한 거는 계속 약간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줘야지 니 그 손놀림이 낙채야되나? 뭐야? 야 뭐하는데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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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입질 잘하는데 어? 입질 잘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라고 던졌잖아 배도 느끼면서 속도 느끼면서 한번씩 이렇게 움직여주라고 입질 타고 왔을 때 탁 당기고 근데 원어는 엄청 빨리해 또 탁 당기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좀 내가 이것만 감지 말고 포인트를 좀 바꿔봐봐 어 그렇다니까 그래서 다 안되면은 형 뭐야 입질 없어? 아까 우리가 낮에 눈멍고기를 많이 잡은... 넌 낚시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렵네 아이씨 세상에 쉬운 게 어딨어 아 지렁이들은 다 도먹하고 그러네 밑에 물고기가 있네 근데 왜 나한테 안 잡히지? 저기로 가볼까? 저기로 가볼까? 어디야? 저쪽 그냥 어두워서 여기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야 쟤네 귀여워 우와 우와 손 아파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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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게 뭔데 우와 이게 성대야? 어 우와 야 너 왜 이렇게 잘하는데 어? 몰라 우와 와 이거 너무 큰 거 아니가? 오 오 어 와 뚜성대 잡았네 확실히 힘이 틀려 보리면은 아무것도 안해 나는 성대를 못 잡았지만 주말이나 획득했으니 오 형 날개 짱 크다 날개가 이쁘어 어떻게 이러지? 내장이랑 이런걸 잘 떼야 돼 아 지금 뺀거에요? 응 핏기 없이 오 그러네 비린내가 야 너 여기 물 끓여 어 2시 25분 야 낚시가 시간이 훅 가네 재미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날 샌다니까 살을 통째로 라면에 넣는거에요? 응 뭐 라면 라면 재밌습니다 해물맛 나냐 말이 없는데 나 아직 안 먹었어 형 대박 가시 있어 조심해 네 마늘이랑 이런거 들어서 아예 전내는 없었을텐데 전내 없는데요? 없어요 살 빼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너무 많이 먹었다 그냥 신라면 맛은 아니네 응 달라 다르네 아 근데 성배 특유의 향이 있어 얘가 음 생선해서 원래 김치나 단무지 없으면 내가 잘 못먹는 라면은 아 그래? 근데 없어도 될거같아 응 근데 이런거 잘 먹네 진짜 안 먹게 생겼는데 햄 이런거 안 먹게 생겼는데 넌 더 있을거지? 넌 더 있을거지? 넌 더 있을거지? 넌 더 있을거지? 저녁에 갇혀올라 파도 없어서 갈라고? 그래도 그냥 한 번 지금 거의 일주일치 한거같아 지금 거의 일주일치 한거같아 여기 있다가 지금 가면 뭔가 진짜 정확한거같아 셀피는 약간 뭔가 배우고 기본적인거 그런거같아 낚시는 저기 벚꽃 대비 젊이 이낼 주변 지imat 지났